반갑습니다. 메가스턴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2019 수능 만점 물리를 위해서 실화를 합니다. 아주 귀중하고 무거운 선택의 물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여름과 함께 1년 동안, 2018년, 울고 부대끼면서 쓰러지고 다시 웃고 하면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연간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연간 커리큘럼과 함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시기별 학습법은 선생님이 따로 캐스트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도 천폐일률적으로 이 강의 듣고, 이 강의 듣고, 이 강의 듣고 수업을 듣는다고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수업이란 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1부터 10까지를 완성해 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결국 책집질하면서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또 그래요. N수행 여러분들의 연간 커리큘럼도 따로 제안 드릴 것이고 또 예비 고2 학생들의 커리큘럼도 따로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연간 커리큘럼은 우리 예비 고3 학생들 특히 이때가 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잘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 물리원의 성격부터 올바르게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고2 과정 동안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물리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했던 물리원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한다거나 학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락이 팍팍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기억이 많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1년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또 미안해 이런 단어 써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물리원 교과를 이제 밟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또 심합니다. 그리고요 예비 고3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 수능을 올라오실 때는 사실 등급 이거 없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봤던 모유고사를 가지고 자신의 과탐에 대한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좋아하는 과목해라? 아니요. 좋아할 뿐 점수가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떠한 과목을 좋아했을 때 진정으로 그 과목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서 좋아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2학년 때 봤던 과탐의 모유고사 점수 그리고 등급은요. 의미 없어요. 저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2학년 때 봤던 모유고사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학교 범위랑 좀 많이 어긋났잖아요. 그 순서는 맞지만. 그렇죠? 집중도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꺼야 하고 좋은 초기 있을 때는 맞췄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면 모르겠어 이러고 문제를 푼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야. 그래서 2학년 때 봤던 모유고사 성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 것. 그 다음 2학년 때 봤던 그러한 학교에서의 물리. 왜냐하면 학교에서는요. 천차만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그 교과를 그대로 지키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뚫고 나가야 될 이 수능이란 것은 분명히 평가원 출제고 교과 내용에서 제대로 갖춰진 문항구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과의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류안의 성격도 올바르게 알고 시작하시기 바라고 곧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니 너 물리 좀 한다는 애들도 물리 점수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위에 선배 물리 좀 한다는 친구들도 안 나왔는데 너가 무슨 통뼈로 물리를 선택을 하니 자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물리 좀 한다는 친구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 그 물리는요. 물리2로 빠졌어요. 제가 물리2의 커리큘럼도 따로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의 선입견적인 뭐 좀 전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생각은 물리2로 빠졌고요. 사실 그런 성격의 문항은 20 내지 30%의 문항밖에 안 돼요. 어떤 정량 계산, 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개념형의 스토리 전개랍니다. 그리고 문장 해석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이게 치지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1년 내내 괴롭히는 겁니다. 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물리원의 성격을 잘못 알고 잘못 기대하고 그리고 방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 물리 남들도 어렵다는데 왜 하니 제대로 시작을 하고 그 성격도 알았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많이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성격도 올바르게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량자산수 그 단원이 있긴 있죠. 그러나 전반적인 교과 내용은요. 어떠한 실생활 위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의 원리니 그럼 이 원리하고 연관된 것들은 뭐니 라는 개념 해석형 혹은 문장 해석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권하는데 제가 시기발 학습법 얘기할 때 교과서 읽어라 얘기를 주제로 말씀드릴 겁니다. 교과서 읽는 연습은요. 교과서에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어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수능 문장을 해석하는 그 연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고공 콘텐츠 제가 따로 마련해 드릴 것이고 우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선생님의 교재는요. 정말 연구실은 피 땀 흘려서 정말 매우 피곤합니다. 최강의 교재로 준비되고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우리 스페셜 골드라든가 이런 버저나 기타 업 이 교재 만만한 교재 아닙니다. 굉장한 정성과 심혈을 기룬 교재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그럴 교재로 준비를 했고요. 또 치밀하고 탄탄한 강의 진행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경력은 이제 나이는 안 바뀔게요. 몇 년 했다. 이런 얘기가 해도 뭐예요. 지금까지 수능을 거쳐오면서 또 교과서가 4번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분들 이 가장 어려워하는 또 힘들어하는 그 부분은 살살 그걸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강의 진행과 커리큘럼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정말 그물망으로써 치밀하게 여러분들의 커리큘럼을 완성할 것이고요. 또 강의 하나하나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캐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올해는 준비를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가장 심각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심지어는요. 6월달에 현장에서 만났을 때 혹은 인터넷 강의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글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몇 개월 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들 특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5개념을 정확한 정개념으로 항상 첫 출발이 제대로 되어야 그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인데 처음에 적당히 시작을 해요. 안 돼요. 오히려 처음에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오히려 정확하게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또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밟아나가서 되고 5개념을 답하고 그리고 이미 주변에서 많이 이들었을 거예요. 5개념 없습니다. 검증된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고 자, 2019 물리만점 위에서 리셋 왜 리셋이라는 말을 했느냐 어느 정도 들은 풍어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뭐 지금은 몇 등급, 몇 등급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등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실력의 고하가 있습니까. 물론 정말 물리적인 그런 생각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실 미안해 이런 말 써서 그만 그만합니다. 들쭉날쭉해요. 어떤 단원에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어이없이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물리라든가 이런 과목들 성격부터 제대로 알고 파악해야 되고 지금 이 세트에서 정확하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여기 등급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신 이렇게 분류할게요. 자신감이 많이 없는데 물리를 하고는 싶어. 하고는 싶어. 그래서 자신감 업 코스. 자, 그 다음. 자신감은 있어. 충만해. 그래서 이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난 확실하게 한번 시작해보겠어. 라고 하시는 약간 위에 코스.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돼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비고삼 되더라도 어느 정도 물리화를 준비를 벌써 2항 때부터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이 스페셜 골드를 2항 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제 하이코스라 해서 세 단계로 나눴는데요. 우선 물리의 물자만 들어도 싫다. 그리고 그래도 중학교 때 뭔가 들은 풍어는 있는데 도대체 뭔가 얘기가 감이 안 잡힌다. 무엇보다도 그 교과에 대한 감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쌩쌩 물리원. 자, 그래서 첫 걸음부터 정확하게 발을 떼야 되는데 이것은 관객이 많지 않습니다. 7일이면은 이 일주일 아니면 충분히 이거 섭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쌩쌩 물리원은 듣고서 막 복습을 하고 생각을 오래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당히 듣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어차피 첨팔 전부 다 올려드리니까 필기 자료는 필기 자료부터 꺼내놓고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하세요. 무엇보다 물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시작돼야 돼요. 생각하고 손이 나가야 돼요. 근데 손부터 갖다 놓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일주일 안에 뭐 좀 더 집중하신 분들은 4일 만에 끝내신 분도 있습니다. 쌩쌩 물리원으로 워밍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쌩쌩 물리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강의는 새로 이제 2019년도에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자, 강의가 5.0이었다면 6.0으로 업이 될 건데요. 다시 이제 촬영할 텐데 우선 이 뉴 킬포인트 시리즈 자, 우선 여러분들 이 강의하고 이 강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 그대로 킬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정량산 속에서 약간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역학적 평행이라든가 또 뉴턴 역학, 일과 에너지 그리고 또 이제 송전 파트를 포함하는 전기 파트 어, 여기 딱 뜨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힌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니까 1년 동안에 자꾸 계속 흔들리기만 하는 겁니다. 비중은 작은데 이 부분이 너무 굵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킬포인트 시리즈 강의를 이번에 야심차게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리즈1, 시리즈2, 시리즈3, 시리즈4 이렇게 먼저 보통 여러분들이 킬러 내용 킬러 문항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킬러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괜히 뒷덜미를 잡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선을 보여 놓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자신감 업의 코스는 쌩쌩 물리안 하시고 요거 하지 말고 쌩쌩 물리안 하고 바로 스페셜 골드 물리안 이것은 명불어전 아마 이것은 물리의 바이블 이것을 혼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물리안은 떠오르는 그런 강좌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골드라고 해서 개념과 문제를 50대 50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선생님의 지론이자 분명한 가치관이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영심할 건데 절대 개념 따로 문제 따로 그거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개념은 물론 개념은 정확하게 A부터 읽고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개념을 습득을 하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이걸 다지기를 해야 돼요. 그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는 개념에 관한 것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공부의 두 번째 순서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이 스페셜 골드시리즈 하는데 이때 이 문제라는 것은 일단은 양질의 퀄리티는 평가 문화라든가 학평 문제라든가 선생님의 자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문제의 순서에도 다 편집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한 페이지 꾸미는데도 몇 시간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순서를 가지고 왜? 이 문제 푸는 순서 자체도 매우 중요한 거죠. 개념의 적용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아무데나 문제 박아놓고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념을 적용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몸이 받아들이지도록 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흡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게 끝나고라면 자기 스스로도 반드시 선생님처럼 제가 수업 중에 많이 할 겁니다. SG워너비 물리만큼은 수민 시키는다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신과 업컷 쓰는 쌩쌩 물리안 짧게 얼른 끝내시고 바로 스페셜 골드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골드를 하고 나시면 그리고 참 5.0이 있고 6.0이 있는데 얘들아 1년 사이에 물리가 막 바뀌고 그런 거 아니겠죠. 경향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경향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합니다. 그래서 5.0 강좌는 이미 완강된 강좌고 6.0은 이제 12월 말부터 하나하나 업이 되나갈 건데요. 2월 6.0 강좌는 최대한 빠른 종강 그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강의와 함께 라이브 강의로 현장에서 생성한 것과 같이 함께 조화롭게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편집해서 빠른 종강을 여러분들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해 드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완강을 딱 완강 강좌를 보면서 목록대로 자기가 준비할 계획대로 나간다면 이쪽이 더 편한 것이고 차근차근 시기에 맞춰서 현장생들과 똑같은 시기 나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6.0 보시면 되고 제가 5.0을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사이에 수능 기출 문제가 추가되어 있고 또 9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플러스 알파의 강의를 나중에 이 강좌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강된 강좌냐 만들어져 나가는 강좌냐 뭐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페셜 골드에서 개념과 문제적 연습했다. 근데 이걸로 좀 끝나는 게 아니야. 왜? 이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6평도 보고 또 7월 학력평가도 보고 이러면서 1년을 부대끼고 나가는 것인데 이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출문제 많이 푼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모적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런 소모적 풀이는 이제 가라는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이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들과 문제들과는 유기적 연결이 중요합니다. 즉 개념 다이어트를 제가 해드리고 문항을 완벽 해체 분석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수업만 들으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들 평가원의 경향을 꿰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봐요. 빈 화면으로 좀 왔어요. 뻥 떴죠. 이게 일사수능 문제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F가 한 일이 역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뜨네요. 일칠수능 문제입니다. 그림 거의 비슷합니다. 완벽해요. 일칠수능 만드신 분들 저 일사수능 문제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정답률 높지 않았어요. 낮았어요. 왜? 외면한 거죠. F가 한 일이 역학에너지 변화량이다. 역시 같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버전으로 실전 모의고사 버실모라고 하는데요. 버실모에서 이 부분을 끄집어다가 일체 운동으로 문제를 제가 제작을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이제 나오죠. 2017년 6월 평가원 20번에 바로 같은 이러한 일체 운동 그림이 나왔는데 이거 보면서 선생님도 서당계 풍년이면 3월이 된다.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촉이 와요. 어 그러면 여기서는 F가 한 일을 물은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 구간에 가속도라든가 알짠 얘기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1.4 수능 1.7 수능을 강조하고 있는 이 F가 한 일에 관한 역학에너지 변화량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바로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이것은 홍익 인강 버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했던 그런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작해봤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음 바로 1.8 수능 문제 보세요. 저 끝에 있는 6평 20번의 문제 선생님이 제시한 F가 한 일이 역학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런데 정답률이 몇 프로냐 정답률은 1%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결국 평가원은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을 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어 그래 나왔던 거야 어 맞아 근데 실제는 안 돼. 핀님 카메라 이쪽으로 자 왜 그럴까요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1년 동안 이런 1년의 평가원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그때 거기에다 강조해드려요. 해설강의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교과에 대해서 벌써 5년차 6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능 2, 3번이면 이 교과서 끝나요. 항상 매번마다 교과서 바뀔 때 4, 5, 6년차에서 두드러진 놀라운 특성을 하는 6평, 9평의 그 문항 속에 있는 내용이 입김이 너무너무 그래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챈다는 자 우리 2019 수능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평가원의 방향 이것이 바로 교과 방향 교과 방향이죠. 이 교과 방향을 작게 뚫고 1, 2관자는 1관되게 한 가지의 그 깃발을 보면서 가면서 다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굳은 산을 배경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고 너무나 주변에 많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방향성을 바로 이 기타 업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스로 쓰여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상관없습니다. 버저러 실전 모의고사라 해서 자 이기자 모의고사입니다. 별칭은 EBS 변형 그런데 사실 EBS에서 그대로 연계된 게 없어요. 거의 좀 고난도 문화했을 때 EBS 문제에서 나온 거 꼬대한 거 없어요. EBS 기출 EBS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어떤 걸 추가로 설정을 더 만들어낼 겁니다. EBS 변형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변형 그리고 자작 자체지작 문화 이기자 문화 이라고 하는데 이 버저러 실전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의 좀 난이도가 중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난이도로서 유평 준비로도 매우 훌륭한 그런 버실목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9월부터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평가원을 향하는 김강원입니다. 자 완벽 제작 완벽 검토 나중에 또 어떤 컨텐츠 퀘스트를 이용해서 이 극강 파이널 모의고사 어떻게 제작되고 검토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극강 파이널은 일단 9월 얘기니까 지금은 제가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이전에 어 이번에 제가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제가 한국 최초라고 했습니다. 조금 뭔가 좀 수식어 좀 붙여봤어. 교과서 실험특강 자 여러분들 교과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가원의 문제에서 받아보는 그 문제들은 거기 실험 문항들은 처음 봤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과서 안 보니까 교과서의 실험을 완벽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서 교과서 실험특강을 이용해서 전 과정을 3배속 그물망 정리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강 파이널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1년에 자 여기 세 가지 코스에 썼습니다. 자신감 업을 위한 코스는 쌍쌍 물리완 스페셜 골드 그리고 킬포인트 시리즈로 여기서 확 잡아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신감 충만한 코스로서는 킬포인트부터 잡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안다른 자신감이 있으니까 킬포인트부터 잡아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그림을 확실하게 토대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하이코스는요. 킬포인트 시리즈 하시고 이거 바로 건너서 기타 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공통이에요. 심플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 오래 보이는 선물 음 어 뜨네요. 자막 뜨네요. 바로 물리인들을 위한 선물인데요. 수특 해체 EBS가 되도록 예전에는 사실 고복강이라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EBS 수특 문제를 함께 나눴는데 사실 이게 다른 문제집이다 보니까 강자로 만드는 굉장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 이제 이번 2018년에는 제가 일주에 한 번씩 일주에 1회 한 번씩 이 EBS가 되도록 EBS가 되도록 이 수특 문항을 해체해서 어떻게 이 문항을 활용하는 것이 진짜 공부인지 우리 함께 호흡하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1년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대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물리 넘버원은 바로 공부하는 또 추구하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급해하는 그런 열심히 아니고 부지런한 수험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서 점수를 빨빨 내려고 그러고 어 이것도 어떻게 풀려 조급한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은 겉모습은 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너무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부지런하게 부지런하게 몸과 소득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그러고 수험 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함께 가겠습니다. 고! 고!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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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